천안시가 2023년 세입 예산을 6,260억 원 규모로 잠정 확정하고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나섰습니다. 이번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5억 원 증액된 6,260억 원으로 7.5%가 늘어난 금액입니다.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225억 원과 지방소득세 49억 원 등 지방세 274억 원입니다. 시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증가폭을 최소화해 세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.